정부 때 부다라아 여기 안 터져x2 내후도 개 참피네 밑에 나오는데 손 들어imp 아 진짜 반전돼 있어서 존나 어렵네 이거 나 원래 반전을 안쓰는데 나 반전이야? 어 어 니 아래가 반전해야 돼 연료 얼마나 많은지 확인도 못하네 이거 빨라 열 빨라? 장력할때 어그로 장난 아니겠다 이거 반전말아니면 꽤 뭐말 하겠는데 아 Dig 장력헌 왜 여기 오른쪽 오른쪽 이발 분나는데 조종 존나 분나다 감독아 핑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대응이다 진짜 존나 힘들어 조종 존나 그래도 그래도 이미 내